직진의 달인. 초보들이 꼭 알아야 할 자동차 운전 상식. 저는 후면 주차로. 후진 주차할 때 내가 쉬운 법 가르쳐줄까? 직진의 달인이 알려드리는 리얼 꿀팁. 이렇게 앞차, 앞차가 있어요. 여기 번호판이 있어. 여기쯤에 내 어깨를 맞춰. 그리고 뒤로 해. 이렇게 돌려. 끝까지. 아, 이런 거 좀. 두 번째 앞차로. 근데 약간 조금 모자랄 수 있어. 그럼 다시 시작을 쭉 하면 되는 거야. 그럼요. 이 칸이 비어있으면 역차, 역차에 맞춘 거. 이거 진짜 쉬워.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주차하게 되고. 진짜 무서운데. 내가 진짜 주차 잘 안 한다는 게 보기만 이렇게. 직진의 달인과 함께 모두 안전운전하세요.